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베이킹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좀 힘이 안 나서 차라리 촬영을 하지 말고 베이킹 관련된 물건들을 구경하러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 집 근처에 있는 마이클즈라는 곳을 가려고 해요 가서 할로윈 관련된 베이킹 물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좀 구경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그런 것도 오늘 저녁에 촬영을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이 어디 갔을까요? 네 핸드폰 아 여기 있다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너무 덥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초가을 날씨 КОМ subir 열어드릴 날씨 이쁘리누 hip hip hiphop fix desweg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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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달러 샵이 있었는데 거기서 할로윈 촬영에 필요한 식탁보 샀어요. 보시면 이렇게 거미줄로 할로윈 때 쓰는 식탁보에요. 이거를 사업을 주고 샀습니다. 이거를 펼쳐놓고 베이킹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요.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촬영을 해보려고요. 오늘 할로윈 물건 구경한 김에 촬영도 할로윈 디저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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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에서 만나요.